백준웅의 기자회견이 거짓말인 이유와 증거 2018년 7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서울시간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미국은 아직 토요일 밤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백준웅이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워낙 길기도 하고 워낙 유치하기도 하고 거짓말투성이어서 보다맞다 했는데 우리 정충 선생께서 그 회견 장면을 본인은 당사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셨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거짓말이 많아서 무엇이 왜 거짓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말로만 하면 네 말이 올리 내 말이 올리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애도 막지 못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님.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어떠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혈색이 매일매일 좋아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가지 말씀해 주시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세 가지 증거를 명시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현동 땅은 왜 샀나 그 말씀해 줄 거예요. 땅 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시가에 뭐 3배? 3배를 주고 땅을 살리고 없는데 그 땅을 왜 산지 이유를 갖다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백주름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주름의 글이 신문에 연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 뭡니까? 스포츠 소재의 신문에 무려 71회나 연재물을 실었습니다. 2002년 8월경부터 실기 시작했는데 연재물의 제목은 보물을 쫓는 사람들 하는 제목으로 백주름은 본인이 기고한 글이고 그 글래형 보면은 일제 어뢰공장의 실체를 확인시켜줍니다. 백주름은 좀 약간 전응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증거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도 거짓말하고 우기는 이것은 약간 IQ가 의심이 됩니다. 세 번째 탁종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탁종수가 자필로 쓰고 확인을 한 도굴 확인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온 국민 앞에 백주름의 거짓말을 파헤치겠습니다. 정생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월 1일부터서 오늘 7월 28일까지의 사이에 약 20여 차례 금도구를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타키터의 대상은 노무현과 문재인 도굴단의 두목 백주름이 제의 타깃입니다. 부수적으로 근영의 서경석을 종교깡패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도굴단을 협박해서 한 다리 끼고 일부를 빨아먹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사실을 폭로하였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사실은 금도구리 진실이기 때문에 항변의 말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무건이라면 당장 명예훼손동으로 고소를 하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꿀먹은 봉오리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더욱더 크로즈업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던 중에 도굴단의 두목 사이코패스 백주름이 리버사이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도둑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돈이 많길래 특급 호텔 대연회장입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별 볼일이 없던 그들이 돈이 많이 재여있다는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주름의 우편에는 좌편에는 소도독놈처럼 생긴 저 인상이 아주 소도독놈 같은 김성태라는 인간이 앉아있고 또 그 옆에는 용산역 앞에 강패 해병대 출신의 탁종수 그 다음에 도굴 2번 두 번째 도굴범 금도굴의 다이브 대장 최상웅 등이 맨 왼쪽 끝에 앉아있죠. 거짓말 향연을 펼쳤습니다. 참으로 간이 배박해 나온 큰 도둑놈들의 뿜뿜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여 차례의 폭로 방송으로 압박이 오니까 압박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해지니까 바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기야 대통령을 둘이나 등에 업은 전대 미문의 범죄단들이니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둑놈이 기자회견을 하여서 자신들의 도둑질을 금도둑질을 순순히 시인할 일은 만무합니다. 오늘은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로 문자를 써서 교은영색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된 핵심은 자기네들이 문현동 1219-1번지에 제가판 수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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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16m 아래에 수팽굴이 죽어도 일본 의뢰공장의 한 가닥이 아니고 박수웅이 실패한 굴로서 제가 그거 거짓말을 해가 사기쳤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제 인생 16년이 몽창 날아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교활한지 정거를 하나하나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준엄, 김성태, 탁종수 탁종수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절부절해요. 그거는 바로 이 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써놓은 이 종이 확인서 탁종수 제일 밑에 있죠.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해보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발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시죠. 본인 탁종수는 2002년 5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백준엄으로부터 부산시 문연동 소재 일제지하 의뢰공장에 금이 가득 찼다고 하여 투자를 요청하기에 일금 5천만원 정을 투자하고 백준엄에게 투자하고 그 후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지하 물속에 잠긴 굴속을 확인하였고 가로열고 비디오테프 포함 그 뒤 그 뒤 6, 7, 8월 말까지 도굴 작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김홍랑 남편 이름으로 문연동 땅을 매입하여 모든 게 순조롭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줄 알았다 알았다 그러나 그 뒤 백준엄은 본인에게 형님 모든 게 시간이 가면 고생 끝이니 죽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본인은 백준엄이가 그 당시 금을 도굴하여 숨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유는 백준엄이가 100%로 금이 있다고 하여 믿고 투자했던 것입니다. 2004년 9월 14일 탁종수 480810-1010711 추가문 본인이 처음 투자를 할 때 문연동 지하 동굴내를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도 보았고 그 당시 테이프 상에는 일본군이 쓰던 마대자루가 차곡차곡 빼곡히 있었기에 본인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금이라고 금이라는 백준엄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실입니다. 이에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2004년 9월 14일 탁종수 지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지장이 지장 감정하면 탁종수 필적 감정하면 이거는 탁종수가 썼는지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14일 그 다음에 2002년 3월 2일날 제가 수직구를 뚫어놓고 4월 5일날 배신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김성태와 백준엄이 배신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2002년 배신이 일어났으면 자기네들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사기당했다고 지하수평굴이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 박숭희 실패한굴로 정충재가 사기쳤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끝입니다. 현장에 갈 필요도 없고 땅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광주 전라도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지평동에 있는 김홍랑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땅을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김홍랑이라는 여자와 그의 남편 그녀의 남편 공무원 그 당시의 공무원 전남도청 새마을가장 박민수라는 사람이 부산 문연동에 와서 수직구 속에 카메라를 찍는 로봇을 내려보내가지고 금포대 일본식 한자 이등충이 찍혀있는 금포대가 재여있는 것을 제3 제4 확인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 땅을 사기 전에 금이 재여있다는 것이 학인을 제3 제4 했기 때문에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 문연동에 땅을 사는데 그때 지주가 두 사람 이었어요. 한 사람은 지분의 65% 100분의 65%를 가지고 있는 조규애라는 사람이고 50년생 다른 한 사람은 지분의 35%를 가지고 있는 100분의 35%를 가지고 있는 정문균이라는 60년생 남자입니다. 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대한항공으로부터 IMF가 오자 IMF가 오자 이 땅을 불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불화 받은 가격이 평당 80만원씩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홍랑이 급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땅을 살라고 하니까 평당 80만원에 산 땅을 불과 몇 달 만에 200만원씩의 김홍랑에게 팔았는데 한 사람은 정문균이는 100분의 35%를 가지고 있는 정문균이는 자기는 안 팔겠다. 나는 금을 배당받겠다. 해서 100분의 35%를 고수했고 조규애는 50년생 조규애는 팔겠다. 그런데 지분 6.5%는 그러니까 제가 10%를 줬죠. 땅을 사용한 대가로서 금이 나오면 일화를 줬습니다. 그걸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정문균이는 3.5%를 그대로 금지분 3.5%를 고수했고 그 다음에 조규애는 자기가 가진 땅 비율대로 가진 6.5%를 중에서 5%는 땅을 사가지고 새로 들어온 여자 김홍랑에게 5%는 양도하고 나머지 1%는 자기가 조규애가 계속 지분을 고수하는 것이 이 도불단의 금갈나무건 서류에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문균 정문균 여기 있습니다. 정문균 정문균 여기 쫙 비춰주세요. 정문균 3.5% 3.5% 잠깐만 잠깐만요. 3.5%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지장을 찍어놔서 정문균 보입니다. 좀 흐리지만 보이고 정문균 60년생 60년 7월생 3.5% 있고 조규애 조규애 50년 5월생 1.5% 6.5% 6.5에서 5를 김홍랑이 5%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홍랑 5% 맞죠? 네. 네. 1219-1번지에 100분의 65의 지분을 6.5%의 5%를 김홍랑이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규애는 1.5%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김 그때 땅을 100분의 65를 산적에 백준엄과 김홍랑 간에 공정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삐샷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갑 성명 김홍랑 주민등록번호 530122-2929410 주소 광주 광역시 서구 지평동 1171-4 금호 쌍용 아파트 208동 1504호 을 백준엄 주민등록번호 580119-104671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해연동 일가 147-23 여기가 남산아파트입니다. 해연동 케이블카 타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물론 좋은데 이사가서 삐까번쩍 살겠지만 그때는 행패는 없는데 살았던 주소가 있습니다. 남산아파트 615호 상기 2는 부동산 가로열고 부산 광역시 남구문현 4동 1219-1 및 다섯필지 등 토지 553평 1827-1827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한시 사용권자의 쌍방협약에 대한 계약임 제1조 토지 양도의 권리 토지의 소유자는 김홍랑 이하갑이라 함 이며 이는 백준음 이하을이라 함의 희망적인 정보에 의해 갑이 판단한 바 그 실질적인 토지의 미래성 및 기타사항에 있어 가능성을 실사하여 타진하고 매입했으며 금이 있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의뢰공장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에 갑은 한시적인 토지의 사용권리를 오직 을에게만 제공한다. 금독을 하도록 을에게 백준음에게 금독을 하도록 자기가 산 땅을 제공한다. 제2조 의무 을은 갑의 토지 소유 토지를 매장물 발굴 및 발견 및 발굴 목적 외에 매장물 발견 및 발굴 목적 외에 그러니까 매장물이 목적입니다.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기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제3조 계약 준수사항 갑이 토지를 계약 후 3개월 2002년 4월 29일부터 7월 28일 이내에 그러니까 산 날짜가 4월 29일날 계약금을 주고 샀는데 7월 28일까지 세 달 안에 갑의 투자금 토지 구입비 가로열고 를 2배로 산정하여 2배 곱절로 세 달 만에 땅값을 2배로 2배로 뻥튀게 해갖고 산정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면 백준음이 김홍랑에게 지급하면 김홍랑은 지급 당일 무조건 백준음에게 을에게 갑의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곱절로 산값을 곱절로 받고 세 달 만에 곱절을 주면 무조건 양도하여야 하고 백준음 앞으로 만약 을이 약정기일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돈을 곱절로 주지 못했을 때는 김홍랑은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돈을 안 줬으니까 당연하죠 단 갑이 기존 토지주인 조규해와 아까 50년생 남다 땅주인 조규해와 계약한 계약서 내의 토지금액과 각종 세금 및 기타를 포함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부대 비용을 소모된 비용을 백준음이 모두 김홍랑에게 보전을 해준다 제4조 토지의 형질 변경 을은 백준음은 갑이 김홍랑이 소유한 토지의 매장물 발굴 작업을 위한 통로 및 발굴을 위한 필요한 기자재 등의 필요성에 이에 김홍랑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추후 출입구를 넓히거나 하는 등 기타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할 때 답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없으며 땅 주인 땅 주인이 김홍랑이 김홍랑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없으며 발굴 공사가 완료되면 발굴 공사라는 것은 도굴 공사 금독을 완료되면 을이 원상복구를 쉽게 한다 백준음이 원상복구를 쉽게 한다 위에 투자되는 복구비는 백준음의 부담으로 한다 을을 부담으로 한다 단 상기조항은 갑에게 을이 토지대금을 지불 김홍랑에게 백준음이 뻥튀기한 두 배로 뻥튀기한 토지대금을 지불 2002년 7월 28일 이내 하기 전까지의 약속이랍니다 복잡합니다 제5조 어무조항 을은 갑에게 백준음은 김홍랑에게 기존 토지주들이 토지를 을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 사용함에 있어 월 265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수령 전달해줄 의무를 가진다 단 매장물 발굴이 매장물이라는 것은 딱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발굴이 본격화돼요 본격화돼요 35%의 토지주 및 임재자들이 그건 정인균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60년생 35% 지분이 있으니까 토지주 및 임재자들이 철수할 시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특약조 김홍랑은 계약기간 동안 백준음 을의 사전 동의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이나 설정 및 기타 등 을의 발굴 사업에 도굴 사업 발굴 사업이 도굴 사업입니다 발굴 사업이라는 것은 가로열고 도굴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굴 하는데 땅 주인이라고 방해하면 안 된다 단 상기조항은 김홍랑에게 백준음이 토지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의 약속임 또 못을 쳐놨습니다 제7조 해약 봉계약은 갑과 을이 서면 합의 후 공정에 의해 해약할 수 있으며 한쪽의 일방적인 해약은 불가하다 제8조 발굴 회사의 주식 직업 갑은 발굴 회사는 도굴 회사입니다 포세이돈 살베지라고 5월 13일 날 2002년 5월 13일 날 남포동 피닉스 호텔에서 장당 발긴대 겸 이래 주주총회를 했다는 것을 엊그제 말씀드렸죠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은 을이 행하는 모든 영리 행위에 관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러니까 김홍랑은 백준음이 행하는 모든 도굴의 이익을 보는 행위에 관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그러니까 도굴이 공범이 되는 거죠 을의 총괄 이익의 을의 백준음의 총괄 이익의 5%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아까 도굴단 지장 찍어먹던 배분 김홍랑 이름으로 5%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5%를 보장받는 100분 5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을의 회사 백준음의 회사 주 포세이돈 살베지 바로 열고 인양 및 발굴 회사 발굴 회사가 도굴 회사입니다 도굴을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주식 5%를 지급받고 등기이사로 정식 등재한다 그렇게 도굴단에 정식으로 가입한다 제9조 을의 권리 행사 을은 백준음은 갑 갑이 김홍랑의 소유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인공동굴의 발견 및 가로 열고 인공동굴의 발굴 및 매작물의 발굴 등 박순이 실패한 구리라고 사람을 삶아놓고는 죽어끼리는 인공동굴의 발견 및 매작물의 발굴 이렇게 가로 열고 못을 쳐놨어요 총 계약기간 가로 열고 1차 종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금이 얼마나 많아야 저거 뭐니까 다음 해에 2003년때 발견한 해가 2002년 3월 2일이니까 다음 1년 넘어가서 다음 해 연말까지 동아래 도굴하겠다고 하니까 그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이 됩니다 정부 및 제3자 등에게 정부가 나오네요 상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나옵니다 상기 조항은 갑이 을에게 토지 대금을 지불 바로 열고 2002년 7월 28일 빠불로 뽀빼기로 주기 전까지의 약속임 제10조 발굴회사 지불대금 얼음 갑과 계약 후 백준음은 김홍란과 계약 후 열흘 이내에 주 포세이돈 살베지 포세이돈 살베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포동 피닉스 호텔에서 5월 13일 날 도굴회사를 임시주주총회를 하고 주주총회를 했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 그게 도굴 범죄단입니다 범죄단 범죄단을 결성했다는 겁니다 창업하여 회사 지분 5%를 갑에게 지불하여 다시 한 번 100분 5를 검독을 해 100분 5의 지분을 김홍랑에게 준다 못을 쳐놨네요 제11조 갑은 을이 발굴함에 있어 김홍랑은 백준음이 발굴함에 있어 발굴이란 말은 도굴입니다 추가 투자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을의 채무는 백준음의 채무는 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을이 백준음입니다 백준음이 주 포세이돈 살베지 법인 등록시 상기 계약 내용을 선계한다 제14조 분쟁조정 답과 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에 의한 분쟁에 있어 이 계약서에 없는 조항에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에 대한 협상은 양측의 대표가 사회의 상식적인 수순을 밟아 해결하되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다 재판까지도 염두에 뒀습니다 제15조 마지막입니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두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봉정을 한다 2002년 4월 29일 갑 김홍랑 을 백준음 여기 붙여주세요 밑에 제일 밑에 도장 나오게 2002년 4월 29일 김홍랑 백준음 도장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표지입니다 제 표지 표지입니다 그게 공정서류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한 서류의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 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재구 거제1동 세종빌딩 3사청 법무법인 신성 공정담당 변호사 강동규 김홍랑가 백준음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포세이돈 살베이지라는 도굴회사를 만들고 저에게 제가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도굴단의 멤버가 되었고 도굴 공범이 되었고 다시 땅 주인 조규의 정문균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광주의 여자 기공사 이 기공사가 청와대의 김대중 청와대의 부인인 이희호 전속기공사라고 그런 소문이 타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땅을 사놓고 본격적인 도굴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도굴을 한 기구 도굴 한 기구 이거 좀 찍어주세요 수직 상하 운반용 승강기입니다 이걸 우인치 시설을 해가지고 우인치 시설을 해가지고 콘테이너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쇠 막대를 용접을 해가지고 그게 우인치 시설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어가지고 방금 그 기구를 가지고 그 금포대를 이동충이라는 그 금포대를 밤 새벽 3시까지 끄잡아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2년 8월 말경에 현장에 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니까 이 절벽 밑에 옹병 밑에 널부러져가 있더랍니다 벌겋게 녹을 뒤집어쓰고 널부러져 갖고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2년 4월 5일날 서울시청 후원에서 제가 배신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그 사람들은 독을 다니되고 저는 쫓기는 신세가 그들로부터 쫓기는 압박받는 신세가 되고 손에 가진 증권은 없고 이제 이거 저 저 뭐이가 루비콘강을 건너가 한번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사고 아까 4월 26일날 땅도 사 4월 29일날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부터서 제가 본격적으로 도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말기에 도굴을 하려고 그러면 고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 새 자동차 앞에 놓고 도로에 가서 재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몇 번 심심치 않게 보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그 현장에 돼지 대가리를 재상 위에 차려놓고 수박을 따게 해놓고 경건한 마음이 경건한 마음을 꾸려앉았는데 김성태 소더동 놈도 꾸려앉아서 아주 무릎을 꾸려앉아서 양손을 무릎에 얹고 그 옆에 검은 양복을 입고 대가리를 푹 박고 있는 놈이 사이코패스 백주놈이고 그 다음에 그 덜보다 한 줄 뒤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가 서울 경찰청 차장 김기영이 칸보이하고 내려왔던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 신필균입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서가있는 그 여자가 무당이고 무장이 이달 한 10명 왔답니다 그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황금 백합작전 책에 다 올라있어요 2002년 5월 28일 5월 28일 문현동 발굴 성공을 비는 고사 장면 책 14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장면 백합작전 자 그 다음에 이 구멍을 제가 뚫은 구멍입니다 이게 이게 직경 60cm로 지하안반청 16m를 뚫었는데 지하 4m 붙어서 물입니다 물이 보입니다 규격화된 KS 사다리 철물점에 파는 거 2m짜리 두 개를 연결해야 그 수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4m 밑에 붙어서 물입니다 12m를 내려가야 그 수평물의 천정이 나옵니다 사진은 문현동 기습작전 당시에 수집구에서 책 135페이지에 찍혀 있습니다 황금 백합작전 자 그 다음에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이 올라오는 장면이 이 사진에 있습니다 물이 3시간 반 동안 분출되었다는 그 사진이 있죠 책 103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출 수집굴 분수 분출 광경에서 3시간 반 동안 품었습니다 물이 올라오는 사진이 물기둥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조선총독부 45년 7월 3일 날 45년 7월 3일 날 그 땅이 조선총독부로 등기 이전되어 있는 토지대장 외정대 토지대장입니다 제일 왼쪽 하단에 조선총독부 책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토지대장입니다 그 위에 아무 별 볼일 없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쓸데없는 땅에 왜 조선총독부가 다음 달 8월 15일 날 그 배망할 것인데 7월 그 급박한 시기에 7월 3일 날 그 부산항의 남쪽자라 그 별 볼일 없는 그 땅에 조선총독부라고 등기 이전 해놨는가 제가 거기서 인생 16년을 담보 잡혀서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비춰주세요 그 천명의 6월이 있다는 것은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자가 기자가 제 말만 듣고 기사 써주겠습니까 네 말이 옳다 내 기사 쓸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조사해보고 이거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그 경향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아주 활자가 크게 축소해서 지금 했지 일천여구의 6월이 있다는 사실을 그 경향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일회용으로 끝났어요 무조건 일회용입니다 책 28페이지에 나옵니다 28페이지에 경향신문 기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등기부 등본 한번 받아주십시오 이 빨간 줄 끈도 한번 비춰주세요 정문균이 조규해 그 다음에 김홍랑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좀 읽어주시죠 2002년 4월 29일 날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 지분이 100분의 65 소유자는 조규해 50년생입니다 500517 부산 금정구 북옥동 경남 한신아파트 105동 21003호 이 조규해가 80만원에 한진으로 붙어서 대한팔로 붙어서 불화받은 땅을 200만원에 김홍랑 아까 김홍랑 100분의 5지분 가진 김홍랑이 있었지요 이거 좀 비춰주세요 김홍랑 강주 서구 침평도 금호 아파트에 사는 여자 김홍랑에게 100분의 65를 200만원 씩에 팔았고 그 다음에 정문중이라는 60년생 이놈은 금에 대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금에 대해서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팔지 않고 금 지분을 이익 배당을 받겠다 해서 35%를 보수하고 이렇게 포세이돈 살베이지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5형제 중에 장남인데 제 둘째 동생이 정간제라고 53년생이 있어요. 뱀띠. 그런데 그 정간제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문연동 땅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금동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정간제를 끌어들여가지고 정간제를 꼬시기 위해서 지불각서를 써줍니다. 아마 현찰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으로서 김성태가 잡필로써 써준 지불각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간제에게 맨 밑에 정간제에게 1금 천만 원을 1금 천만 원을 그런데 김성태도 금융불량자고 정간제도 금융불량자인데 금융불량자 두리끼지 지붕불량자 두리끌이 천만 원을 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써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불각서 1금 1천만 원 위 금액을 주 포세이돈 살베지에 본인 지분이 매각되면 지불할 것을 각서함 단 회사의 발전과 본인의 업무와 체면에 협조하는 조건임. 2002년 5월 24일 김성태죠. 책에는 감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책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잡필입니다. 김성태. 그래서 이것이 2002년 5월 24일 날 아무 상관없는 정간제에게 김성태가 무슨 본인 지분이 매각되면 포세이돈 살베지는 독을 회사인데 독을 회사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지분이 매각되면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단 회사의 발전과 본인 전무랍니다. 전무. 포세이돈 살베지의 전무의 업무와 체면에 독을 한다고 뜨들고 대기지 마라. 입 다물른 조건으로서 천만 원이한테 줄게. 언제까지 주느냐. 매각되면 지분이 매각되면 내일이라도 준다. 5월 24일 5일 날 배신이 일어났는데 5월 24일 날 내 친동생 내 밑에 포장 밑에 정간제에게 1천만 원을 준다는 지불값을 써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이 없는데 이런 이따우 짓을 하겠습니까. 그 교활한 놈이.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무렵에 대한항공으로 달려갔어요. 왜? 대한항공에서 불화를 받았기 때문에. 조교회 정문균이가.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에 달려가서 서른 내 기억하는데 서른 한 명의 이사가 있었다는데 IMF가 오면서 전부 다 날아가고 하나 남았는데 그게 노송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나무송자 이룰성자 이분이 상무를 했는데 관제 및 관제 및 시설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죠. 기술직. 기술직인데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그 땅 문현동이라는 말은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뻔하다가 대한항공하고 할 뻔하다가 그 홍콩 그 다음날 계약하자는 그 약속날에 홍콩에서 홍콩 비행장에서 하물기가 칼하물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송승이라는 상무가 문현동인 줄은 모르고 어딘가에 있을 지하의뢰공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 지금 부산 문현동은 문현동 깠습니다. 문현동의 의뢰공장이다. 그 사람이 놀라지요. 그래서 그 도굴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니까 그분이 야 그러면 좋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재 매입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다시 금이 나왔다 하면 우리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정 선생이 팠다는 그 수직구 밑에 그 일본 글자가 찍힌 항토색 마다리 포대가 그 속에 금이 든 것이 가득 찼다니까 그 사진 한 장만 찍어오나. 그 한 장만 찍어오면은 그래야 내가 회장한테 조양호 회장한테 보고를 할 때 당신 뭘 믿고 그래야 하면 그 사진을 청래해 보이야 일사천리로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다 하고는 사진을 찍기로 결심하고 수중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경기도 일산에서. 그래가지고 1톤짜리 추력에 자체 발전기가 있고 자동 카메라가 다 있는 차가 부산으로 현장에서 거창기업 앞에서 12시에 자정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준비한 고압가스 절단기로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대문에. 그때부터 그놈들이 대문에 걸어놨습니다. 잠가 놨습니다. 그걸 끼려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고압 절단기로 가지고 절단하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서른 명의 청장년을 전부 태권도 유단자들인데 고수들인데 제가 동원해가지고 누구든지 방해세력이 나타난 경찰은 말고 나타나면은 전부 대가리를 쪼개버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복을 다니 나타날 거니까 일전을 불사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테이너 덮어 씌워놓은 콘테이너도 그냥 문이 잠겨가 있으니까 소불할 만한 자물통을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압 가스불로 찢어가지고 문짝을 파쇄해서 들어내고 들어갔더니 아니 그게 완전히 수직구 뚜껑을 1cm 간경으로 보드나트로 쫙 조아놨고 그 벽에는 뭐냐 잠수옷이 고무 잠수옷 검은 고무로 만든 잠수옷이 물이 덜 말라갖고 전깃불에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걸 도굴단의 일원으로 거기에 따라갔던 제 동생 정간제가 100분의 1로 받고 따라갔는데 같이 갔던 산청에 정재호라는 정간제 친구가 있습니다. 학벌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 곤치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간제하고 친구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부산 문연동의 도굴 현장에 같이 따라가서 종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세 달, 네 달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재호가 이 도굴단에 폐행당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희망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 꿈이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만화를 많이 읽었는데 그림에 재주가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도 걔가 도굴단에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에 서너 달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좀 귀찮아주십시오. 이 네모 안은 컨테이너, 덮어 씌운 컨테이너 안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그 고무 옷이 세벌, 세벌, 세벌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잠수복이 세벌, 언제든지 세벌 걸려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 탁자가 있고 이 제가 판 구멍은 이 새까만 점, 요거이 제가 판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덮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뭐 밧데리도 있고 공구통도 있고 식탁 및 의자도 있고 우인치 시술도 있고 엘리베이터 발판 우인치용 스텐레스, 호이스트, 전기 작업선, 에어 호스, 직경 1.5cm, 기계 발전기, 기계 양수기, 그 다음에 콤프레셔, 그 다음에 양수용 세파이프 길이가 1.5m, 그 다음에 직경이 15cm, 그 다음에 사람은 다이브는 그 좁은 직경 60cm한테 구멍에 내려갈 때는 요렇게 내려갔답니다. 발판만 있고 세몽디가 있는 요걸 타고 요렇게 다이브는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금을 갖다가 인양할 때 그 사진 보셨죠. 그 수직, 상하, 운반용 승강기 이걸로서 금을 도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올라올 때 다이브가 올라올 때는 또 그 세막대 같은 발판만 있는 걸 타고 올라왔다고 정보를 제공해줘서 저는 산청에 경상도 지리산 밑에 앉아있어도 이 도굴단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날에 아까 대한항공 부산지사 대한항공지사의 책임자하고 그 밑에 또 부주임하고 한 서너 명이 아까 발전기 내려갔을 때에 왔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제 물속에 고압 전기 절단기를 갖고 뚜껑을 보드나트 풀 시간이 없으니까 옆구리를 쭉 찢으니까 그냥 촛농 녹듯이 해서 따가리를 떼어내고 그냥 잠수를 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다가 12.58m에서 그러니까 16m 내려가야 되는데 12.58m에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 장애물이 나타난 시간이 이 날짜가 2002년 4월 27일이고 장애물이 나타난 시간이 새벽 1시 32분 59초입니다. 이 찍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하고 이 숫자가 찍기가 있죠. 책 1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수직구속 수심 12.58m에서 정지된 촬영화면 해가지고 숫자가 있는데 이게 숫자는 이게 020427 나와요. 이게 날짜입니까? 내가 불러줘요. 그거 좀 불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2002년 4월 27일이라고 해. 그는 날짜고 밑에 공일은 새벽 1시 32분 59초에 12.58m에서 카메라가 삥 돌아가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삥 돌아가고 삐쳐가고 낸 것이 아까 여기서 말한 직경 15cm 양수용 물로 퍼내는 양수용 쇳파이프 서로서로 돌려가 연결해가지고 쇳파이프 길이가 1.5m짜리 길이가 요게 3개가 나타나가지고 그날 촬영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충이라는 포대를 찍는 카메라도 못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밤중에 절단하고 사람도 다이버도 못 내려오게 미리 이 삥파이프 1.5m 길이의 양수용 삥파이프 직경 15cm짜리 3개를 쇠줄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빠뜨려 딱 장애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보여주실 때 초점을 얼굴에 맞췄기 때문에 카메라가 너무 앞으로 오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자료를 얼굴 옆에다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쪽으로 얼굴 옆으로 짠파가 눌러보는 초점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물속에, 깊은 물속에 검도 없는데 돈만 있는데 한주소금포대에 쓰레기만 있는데 실패한 구린데 박수용이 실패한 구린데 왜 보드나트로 철판을 해가지고 덮으시안 집어넣고 바느질 하듯이 촘촘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잠수복 3벌이 벽에 걸려가 있는데 물이 번쩍번쩍하며 전기에 반사돼가지고 그런 공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 장애물이 물속에 세통 3개가 카메라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잠수분도 못 내려오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끄잡아 냈던가 내가 알아보니까 힘이 센 역발상 기계세라고 했습니다 그 백주넘이 옆에 앉아있던 머리 뽀글뽀글한 소도동룩 그 김성태 그놈이 보디빌딩을 해서 그 덩치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놈이 진암철판을 가지고 진암철판 진암철판이 큰 진암철판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집어여가지고 이걸 이 쇠가 쇠로 만든 거니까 쇠로 만든 거니까 이게 그 진암철판에 처그덕 붙으면은 막 두놈 세놈이 엉겨붙어가지고 이걸 끄잡아 올리는 것을 정재호도 보고 정간제도 봤다고 정언을 해서 이 용도가 자기네들이 저녁에 자로 가면은 독을 마치고 자로 가면은 이게 아무도 못 들으게 말하자면 자물쇠 역할 자물통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경을 써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정문에 세문에 저 뭐이가 고압전선을 고압 저 저 카스 고압기로 절단했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 출입문 절단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수직구구에 철판으로 집어넣은 거 포드나토 집어넣은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4중입니다 1중 2중 3중 4중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동충 포대만 그만 사진으로 찍었다 하면은 그만 게임이 세트 됐을 건데 게임이 세트 됐을 건데 이 교활한 놈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못 찍어서 대한항공하고의 그 관계가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될듯 문 앞에 가서 그냥 다시 돌아서고 돌아서고 그런데 제 혼자 힘은 없습니다 미약 개인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놈들은 김홍랑이라는 그 여자가 땅도 사주고 그 위에 또 투자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의 힘으로 가지고 또 세력 그 여럿의 힘으로 독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가 인부족 세부족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재밌는 게 하나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 백준음이라는 이 사이코패스가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이고 대학은 문턱도 못 밟아 놓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자가를 사방팔방에 헤매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 잡지를 한 건 구입했어요 그 잡지가 학원이라는 잡지인데 학원 연세가 한 60 이상 되는 분들은 그 학원이라는 잡지를 갖다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학원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백준음이라는 이 사이코패스가 그 63빌딩 63빌딩은 63층이란 말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는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해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해오리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돌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그 바람이 새차답니다 새차답니다 저는 그가 못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 기구를 차고 새 날개 같은 거 이런 걸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63층에서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서 새것이 날라당기는 새것이 무사히 그 땅바닥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표지 모델로서 백준음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놈이 그 학원에서는 학원사에서는 이놈을 소개하기로 조인 조인 새조자 조인 새사랑 그래서 이놈이 아주 가벼워요 내가 그 들어가지고 셀입 그 다리를 걸어가지고 그 방 안으로 집어던지니까 탁 날라갈 정도로 아주 가벼워요 그 뼈속이 그 새처럼 비어있는 그런 인간은 같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63층이나 되는 그 높은 데서 얄궂은 기구를 차고 뛰어내릴 정도이 된다면 이놈의 성품은 뭐냐면 그 스릴리가 스스펜스를 즐기는 놈입니다 그래서 항공스포츠연합회 회장을 갖다가 30년 40년 동안 하면서 죽은 놈의 하고 같이 동호인으로서 동락했다고 앞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릴리가 스스펜스를 즐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이 하나의 게임으로 이 도굴이라는 이런 큰 범죄도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보통 사람 뇌하고 틀려가지고 이 뇌의 대뇌에서 뇌하수체가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즐긴다는 말은 짜릿짜릿한 아슬아슬한 쾌감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산 문연동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이게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충제도 가당참게 빡세니까 그러니까 정충제를 제압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끌어들여가지고 노무현 청와대 당시의 참여정부 청와대를 뒷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가 미처 도굴이 1차 도굴이 5월 말부터 2002년 5월 말부터 6,7,8월 말까지 진행되었다고 탁종수가 어제 자기 확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증명했고